무인 수색의 차량은 말 그대로 무인으로 작동하는데 사람이 안 타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람이 탑승하는 차량이 있고 그 차량이랑 연결해서 작동하는 무인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그 세 대가 조를 이뤄서 움직이고 그 무인 차량 중에 하나, 실물이 지금 뒤에 보이시는 차량입니다 개발 진행 중인 상품이고 곧 있으면 양산될 계획입니다 국가연 주도로 개발된 상품이고요 원래 이 청검이라는 무기가 원래는 헬리콥터에 달리는 용도로 쓰이는 게 맞는데 이번에 헬기에서 쓰이는 것을 한번 지상에도 달아보자 라는 개념으로 나온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청검을 위해 다른 거죠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응이 가장 뜨겁죠 뜨겁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느껴지고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